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성암푸부에요. 오늘은요, 맛있는 피자에요. 자기야, 설명 좀 해봐. 이 안에 내용이 뭔가. 피자, 콤비네이션 피자. 콤비네이션 피자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시켰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조금들수 옆으로. 나, 가위 있어야 되는데. 가위도 있잖아. 아 손을 뚫을 수 있다 응? 뜯어지는데 이거? 자기 좀 줄까? 뿌려줘 응 내 안 갈까? 나는 벌려 내가 안 갈까? 고춧가루 As can you remember the first time it had to mix well into the pieces. 또قت foreigners from the kitchen. This is how it Ellen said you are buying a ring and a half of it. I like it someone who saw it. I don't think it'd be a bit of an excess of cinnamon. I want these squash cocktails to keep the food and eat them. It's very nice when it's hot. I decided to take a break to make sure it's hot. 음... 맛있네 응 이게 절짜리네 맛있다 맛있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입안에 역시 고구마 피자가 낫다 저기? 응 그래도 다른 거 먹어봐야지 응 달달한데 응 고구마 피자는 달달한 맛으로 먹는거지만 응 응 이거는 여러가지 이것저것 막 들어갔네 응 응 고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응 응 여러가지 응 топ 1 soy 2 자기름이 낫겠다 난 이거 밥만 있다 이놈께 칼진도만 아니다 아니 차려 꾸며끔 먹어 이거 먹으면 낯이네 투명 아, 응. 응. 아, 응. 오케이, 나. 응. 아, 응. 난 다 먹었어. 응. 난 먹었네. 응. 몇 개 먹었는데? 세 개. 자기는 그거 하나 반이지. 응. 그거 먹으면 반개 더 먹는 거지. 잘 먹어. 됐어. 많이 먹었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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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는 오래 잘 먹으니까. 음. 음. 피자는 오래 잘 먹으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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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먹으니까. 음. 음. 나이가 젊을 때, 어릴 때처럼 팍팍 못 짚어. 자기야. 그렇지. 자기들 나이 먹어 봐봐. 음. 피는 속다가 안 늦어. 그렇지. 60대 하고 70대 하고 다를 때니까. um. 음. 음. orts… …. 음. 압, 아, 으음. 음. 콤비레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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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